1학년 친구들, 우리 오늘은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수학 1학년 1학기 교과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장을 한번 넘겨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학 교과서와 함께라면 수학 공부가 재미있어요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캐릭터와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고요. 놀이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 탐구 수학, 수학으로 세상 보기 이런 섹션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가장 중요한 차례, 차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단원부터 5단원까지 1학년 1학기는 이렇게 5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단원은 9가지 수, 2단원 여러가지 모양, 3단원은 덧셈과 뺄셈, 4단원은 비교하기, 5단원은 몇가지의 수? 맞아요. 50까지의 수. 우리 1학기 때는 수 50까지 배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수가 조금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1학기 때까지 50까지만 공부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을 또 넘겨 볼게요. 얼굴을 색칠하고 그림자를 한번 찾아보는 놀이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들 한 부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한 장을 넘겨 볼게요. 아예 잘 안 넘겨지네. 드디어 1단원 9가지의 수, 9가지의 수를 알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9이라고도 읽었고 9라고도 읽었어요. 이렇게 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아직 우리 친구들이 글을 조금 잘 못 읽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고 저 글을 아주 잘 읽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글이 아직 조금 읽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친구들은 글 먼저 읽는 것을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어책 뿐만 아니라 수학책 모든 다른 교과서에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글을 좀 어느 정도 쓰지는 못해도 자유롭게 쓰지는 못해도 읽을 줄 알아야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장 한 번 또 넘겨 볼게요. 몇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격적으로 우리 수를 한 번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우게 될 수는 1, 혹은 1, 혹은 1, 2, 혹은 2, 혹은 2 그리고 이쪽 편에는 3, 4, 5, 혹은 3, 4, 5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 전에 말했듯이 수를 읽는 방법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1, 2, 3, 4, 5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한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숫자를 못 읽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다음 장 한 번 넘겨 보도록 할게요. 수를 읽는 방법을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쓰는 방법도 배워야겠죠? 수를 한 번 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2, 3, 4, 5 숫자를 쓰는 방법 나와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직접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터 우리 지금 몇 가지 숫자를 배웠죠? 5까지 배웠어요. 5까지 배운 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교실에서 수놀이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건 아마 학교 가면 여러분들도 같이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 6, 7, 8, 9 이렇게 9까지 수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읽는 방법, 세어보는 방법을 배웠으니 뭘 또 해보면 되겠죠? 맞아요. 바로 수를 한 번 써볼까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6, 7, 8, 9 이렇게 한 번 써볼 수 있게끔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너무 쉽죠? 아마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아까 한 가지 부탁의 말을 했어요. 아직 한글을 잘 읽지 못하는 친구들은 조금 읽는 연습을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머님들께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또 꿀팁을 얘기해 주려고 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1부터 9까지 수를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텐데 그리고 이 교과서를 보면서 아, 나 1 알아. 나 5 어떻게 쓸 줄 알아.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부모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그림에 1 혹은 1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하네. 아, 누구누구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더 좀 하자면요. 여기는 지금 소방차가 그리고 헬멧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어, 여기 소방차가 몇 대 있어? 혹은 헬멧은 몇 개지? 라고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우리 친구들은 자동차가 한 개 있어. 이렇게 단위의 개념을 잘 모르고 무조건 수 뒤에 개를 표시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교과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단위의 개념도 연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학습을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옆을 보면 가방이 있구요. 필통이 있구요. 공기, 그리고 책상, 의자가 있어요. 여기는 다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자동차 4대, 그리고 자전거 5대, 비행기는 3대, 대라는 단위, 수세는 개념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를 읽을 때도 제가 소방차 1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통 소방차 1대 이렇게 표현은 잘 안 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들도 한 권, 두 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요즘 아이들은 거의 다 모를텐데 연필이 12개가 들어있으면 뭐라고 하죠? 네, 바로 한 다스라고 해요. 연필의 이 다스, 이 개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그림에는 모자와 컵, 지우개, 야구공, 그리고 생년필이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숫자를 잘 읽네 라고 하시면서 넘어가시지 말구요. 이런 그림 하나하나 그리고 숫자를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단위를 같이 올바르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앞으로 국어에서 혹은 다른 과목들을 할 때에도 이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친구들은 어휘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른들도 혹은 친구들도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요즘은 조금 소홀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단위 개념, 그리고 교과서의 그림과 단위 수를 잘 연결시켜서 교과서를 볼 때도 예습 혹은 복습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1부터 9까지 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다 읽고 쓰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보다 더 개념을 확장해서 단위 부분까지 신경 써서 공부를 해주면 더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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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